그러면 상대적으로 바이오랑 2차전지를 다 가져간다고 하면 2차전지는 신용융자 잔고가 30%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초중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비중 조절을 한다면 바이오 2차전지 같이 가져간에 바이오의 비중보다 2차전지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낮죠 지금은 상황만큼은 바이오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2차전지가 주가 부담도 좀 있고 바이오는 2차전지가 일단 공매도가 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매도를 다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과연 각 기업별로 공매도가 얼마나 청산이 됐는지 그걸 좀 보시면서 순위를 쫙 매기신 다음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세상에 모든 업종은 없어 딱 업종은 두 가지야 바이오랑 2차전지 밖에 없어 라고 물어보시면 너 비중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7대3 갑니다 2차전지 7이죠? 네 저는 그렇게 갑니다 두 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 있지만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7대3 정말 많이 줘봤죠? 6대4 이렇게 갑니다 저는 합리적인 비율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도 명확히 금리나 수요주니까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어딘가는 다 자본조달을 해야 되는데 주주들한테 손 벌리든지 금융권에서 차입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2차전지는 물론 주가가 개별기업단으로 LG엔솔드 반응이 좀 나오고 최근에 포스코딩스 31만원 찍고 오늘 보니까 38만원 중반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20% 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까지 완전히 확산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셀다나하고 포스코홀딩스만 하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확산은 일어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시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그룹 내에서도 대장주는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그룹 중에 그러면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될까 투자에 대한 매력도 순위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도 중지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매도 청산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냐에 따라가지고 매력도 달라질 거라 봐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사실은 제일 의미 있게 줄어들긴 했거든요 많이 줄어든 게 좋은 거죠 좋죠 앞으로 골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야지 주가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근데 계속 앞으로 가면 비엠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 차단이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은 점점 더 벌어지긴 할 거예요 점점 더 넓혀지긴 할 건데 제가 뭐 계속 오랜 기간부터 계속 포스코홀딩스 아니면은 에코프로그룹 내에서 에코프로를 좀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시용장구에 대한 부분이었죠 사실 포스코홀딩스도 시용장구에 대한 부담이 거의 40% 이하로 확 줄었어요 확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 2차전지주들이 쉴 때도 제가 똑같이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과연 이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지 줄이는지 이걸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어떤 기업 하나가 어? 우리 투자 잠깐 스톱할게요 이거 가지고 또 위기서를 제시를 해요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넘어갔을 때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제쳐놓으면 돼요 아 니들은 못 버티고 투자를 다 못하는구나 라고 제쳐놓고 더 투자를 늘리고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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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 사이트를 짜보시면은 아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시장 점유 차이가 확 확연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공매도 이게 청산이 좀 많이 이루어진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게 시간 차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업종으로 이제 이차전지 모든 업종으로 다 돌아갈 거라 보긴 봐요 공매도 관련돼서는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살짝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고 포스코하고 LG그룹 관련돼서 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포스코는 그 장인하 회장님이 2차전지 쪽 비중 줄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차종의 포지셔닝이 잘 돼가지고 5월달 6월달 판매데이터 잘 나오다가 7, 8월달에 조금 꺾이니까 또 삼성 SDI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근데 또 삼성 SDI 측면은 인디에나 공장이 1년이나 앞당겨서 원래 25년에 양산할 거 올해 말에 양산한다고 하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개별 그룹별로 포스코그룹, LG그룹, 삼성 SDI그룹 이렇게 각각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매크로고 나발이고 어찌됐건 전기차가 잘 팔렸는데 전기차 지금 중저가 신차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대표님의 원픽이랑 각 그룹사별로 현황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원픽은 그냥 테슬라 가야죠 미국은 테슬라 국내 차와는 현대기차 이거는 뭐 원래 잘하고 앞에서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잘하는 겁니다 굳이 뭐 다른 쪽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가보면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CEO가 직접 얘기하고 투자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포스코든지 에코든지 삼성이든지 좋은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는 거는 여전히 아직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있구나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심리라는 놈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잘 못 밀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확 돌아섭니다 어느 한순간 그러면 갑자기 찬사를 합니다 와 엄청나다고 막 역시 막 이런 기사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설레발이 심해요 저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세 개의 그룹 모두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해왔어요 뭔가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를 파악을 잘하고 있고 고객층도 확보가 잘 됐거든요 삼성 SDI도 우리는 비싼 거 팔래 이렇게 하면 거고 사실 근데 LFP 배터리라는 거를 삼성 SDI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너무 이거는 퀄리티 떨어지고 이거는 가성비 떨어져가지고 안 한다고 버린 거 중국이 냅다 주워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는 그냥 뭐 100원짜리 몇 개 팔 바이에 그냥 잘 안 팔려도 100원짜리 10개 팔 바이에 그냥 가만있다 천 원짜리 하나 팔래 이런 느낌의 전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삼성 SDI 전략이에요 전략이기 때문에 굳이 진짜 막 잡다리한 거 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뭉퉁그려가지고 같이 욕을 하는 거는 전 무리가 있다고 봐요 삼성 SDI는 뭐 다른 애들은 뭐 아 우리 LFP 좀 할게요 이렇게 해도 삼성 SDI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전고체로 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더 퀄리티 높고 더 비싼 걸로 좀 비싸도 퀄리티 높은 쪽으로 갈래 이게 저도 저희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할 때 그래서 큰 걸 해야 된다 하나를 팔아도 비싼 걸 파는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고 이제 너 작은 걸 파는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박리담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냥 100원짜리 10개 팔기보다는 가만히 있다가 천원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의 전략은 그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삼성 SDI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에코 프로 그룹 같은 이유는 계속 잘 했습니다 대표 CEO가 저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 되게 잘 됐어요 물론 이제 CEO가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표 CEO 이제 나왔죠 나오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좀 있어요 에코 프로 그룹이 그래서 일단 그 사이에 어려운 시간 동안 만큼 포스코 에코 프로 그룹 삼성 SDI가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이어가고 있고 물론 일부 공장 증설하기로 한 기간을 1년 늦춥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거의 트럼프 국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트럼프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우리 회사는 사실 에코 프로나 포스코나 삼성 SDI 같은 이런 굉장히 유용한 기업들도 돈을 어디서 파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벌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 진짜로 미국이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조 투자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민주당 보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바이든 보고 바이든이 반도체법 팁스법 이런 거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우리 좀 제발 보조금 좀 달라고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트럼프 바뀌네 바뀌게 되면 붕 찌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분명히 트럼프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되면 분명히 미국에 투자해라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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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그런 기업들한테 푸시할 텐데 이 기업들 돈 어디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투자 금액은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이 투자 금액을 이제 효율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뭐 실제 이제 공장 증설이든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급하지 않으니까 현재 지금 이거 생산은 수요는 다른 쪽에서 좀 빡세게 돌리면은 맞출 수 있으니까 이 공장만큼은 조금만 뒤로 미룰게요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던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다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해리스 맞아요 이제 격차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확 올라가죠 근데 또 재밌는 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이게 저는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선거 이 토론회를 하고 나서 해리스가 선방했다 잘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 토론회가 결국은 미국에 이 투표하는 이제 실제 국민들의 마음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를 제가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과거의 팩트가 어떤 게 살아야 했었냐면은 정말 선거 직전까지도 지지율이 거의 70% 80%대 그리고 토론회 할 때마다 이 후보가 이겼다라고 이제 그 지지율이 90%가 나왔던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좀 뭔가 긴장을 늦췄죠 제가 봤을 때 긴장을 늦췄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대선이 딱 끝나고 왔더니 반대가 이겼죠 누가? 트럼프와 이겼습니다 누굴? 힐러리를 아 힐러리네요 힐러리가 사실은 맞아요 토론회 할 때마다 트럼프한테 이겼다 트럼프는 뭐 거짓말만 하고 힐러리는 워낙 또 똑똑하신 분이니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어요 되게 잘했거든요 저도 그때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힐러리 이기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토론회 끝나고 거의 90%가 힐러리가 이겼다고 했어요 계속 그랬어요 지지율? 계속 그랬어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결과 딱 결과를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겨버렸잖아요 저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복수적이에요 뭔가 소수를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리스가 무조건 이길 거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여전히 정말 미궁 미지에 빠져있기 미지색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9월 FMC를 볼 때 25BP냐 50BP냐를 정말 얼마 전까지 50대 50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선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투자의 그 기간을 좀 늘리면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싶은 느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이천지 관련 기업들이나 기업들이 공장 정선이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다 눈치 박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수급이 네 외국인 기관 기관 수급 중에서도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장기 수급 배터리 셀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소재나 장비 쪽으로 아까 말씀 뭔가 확 도와선 어느 한순간 팡 튀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랑 그리고 워낙 또 뭐 M&A나 이쪽 전문가시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채널이나 여기 웅달책방 와서 뭐 단순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리튬의 판매 가격이랑 환율이랑 킬로그램당 단가랑 곱해서 적정 뭐 에비타 마진을 곱하면 그게 적정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에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멀티풀 피에야베스로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이 되니까 그걸로 어떤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만이 좀 약간 2차전지 관련돼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물량도 정해져 있고 가격도 대략적으로 추론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적정 주가라든지 일종의 이런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팁 같은 거 좀 주신다면 일단 저도 지금 좀 인정하는 바는 전 세계에서 진짜 밸류 측정이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진짜 현대차처럼 명확하게 몇 대 팔고 쉽거든요 그건 이제 좀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증거사 보통 하는 그런 밸류 측정을 봤을 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더 들어가서 봤을 때 이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얼마나 또 비싸게 팔아줄게 또 뻥튀기를 시켜주냐 아니면 저거 좀 사줘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그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싸게 사주냐 이것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일단 결국은 이제 그 재고나 이런 모든 이런 재고자산평가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금액을 다 합친 다음에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실제로 팔아줘야 되니까 네네네 테슬라는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치평가를 해서 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의 목표가를 딱 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봐요 정확한 밸류 측정은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에 돌아설 만한 트리거죠 일단 테슬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엮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자동차 판매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테슬라를 오래 투자를 해왔다는 사람들이 최근에 난 테슬라 매도를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자동차 파는 기업이 자동차를 팔아야지 왜 자꾸 딴색을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분도 좀 잘못됐다 보는 게 그분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에 몰빵을 해가지고 성장을 시켜온 기업은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슬라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점점 저는 이제 PBR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표님 PBR이라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전 온다 봐요 PBR 레벨이 없어질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전 많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PBR이 완벽하게 들어맞으려면은 공장 있고 사무실 있고 직원들은 그냥 그냥 그 공장 그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생산만 해내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PBR 레벨이 정확해요 근데 지금은 지식선무사업인데 그렇죠 각 개인의 이런 지식 수준이나 각 개인의 이런 기술력이나 머리에 있는 것들을 수치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평가할 때 사실 저희 업계 내에서도 사실 되게 고민 중 부분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의 어떤 연봉에 따라서 뭘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PBR 레벨이라는 건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공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잖아요 물론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밸드업 책정이 가능하죠 근데 진짜 막 게임 관련 기업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막 머리로만 하는 그런 기업들 사람이 이제 이런 재산인 기업들은 평가가 안 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는 대체를 할 만한 걸 찾아야 되지만 대체를 할 만한 걸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사람이 재산인 시대가 앞으로 더 올 거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저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테슬라의 주가의 턴어라운드는 진짜 기본 테슬라의 근간이 자동차 판매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언제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트리건 저는 나왔다 봐요 금리이나 했잖아요 금리이나 딱 하자마자 테슬라 주가 바로 튀었습니다 지난주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많은 금액을 일반 서민이 한 번에 다 일시불로 사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할부를 해야죠 그렇죠 할부를 해야 되면서 당연히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할부 이자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일반 서민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 뺏긴 적도 되게 많아요 그걸 못 내가지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할부 금융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 시장은 반응한 것처럼 아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좀 판매가 늘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자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첫 번째 스타트는 저는 끊어졌다 봐요 금리가 줄어 금리 인하로 가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이 할부를 해야 되는 업종들 뭐 자동차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쪽 라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저는 그게 첫 번째 트리거가 됐다 라고 이미 보고 있고 두 번째 트리거는 확실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과 싸우고 있는 이 치킨게임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죠 상황이죠 근데 일단 어 지금까지는 사실 LFP 싸는 LFP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전기차를 좀 싸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삼원기 배터리도 생산을 일단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또 악재로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하나 알고 둘을 모르시는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정확합니다 싸지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한참 캐파를 늘릴 때 테슬라는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다 샀어요 그냥 다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저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배터리를 사면은 마진이 남나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엎어진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업을 운영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 또 재밌었던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쪽에다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이 와가지고 배터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얼마면 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그 가격이 포트폴리오가 되는거죠 그래서 어 우리 테슬라에 이 가격에 납품하고 있어 니들이 이건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야 그거 못 주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근데 배터리 생산을 계속 늘려가지고 수요가 수요는 저는 그대로 살아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숨겨져있는 이제 수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죠 있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테슬라가 너무 비싸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버리면서 배터리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못 샀었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어 이 정도면 만만한데? 라고 이제 달려들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애들이 달려들어서 테슬라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간다? 일부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또 뭐라고 할거에요 근데 그런거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1등은 항상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게 절대 나쁜게 아니다 어느 순간 되게 되면은 수요가 갑자기 폭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가지고 배터리 파는 기업들도 원래는 이제 비싸가지고 하나 팔던거를 반으로 떨어졌을 때 3개 4개를 판매해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 가격 떨어진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수요를 폭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휘발유차의 가격도 점차 줄어드는 거니까요 휘발유차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다이아몬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네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든지 모든 어떤 재화든지 간에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스퀘어스티라고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가지고 그 가격이 항상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희소했죠 왜냐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많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엄청 많이 들이대고 생산도 엄청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희소성이 옛날부터 떨어지겠죠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가격은 떨어지니까 어 이 정도 가격이 만만한데 라고 하면서 사게 되는 거죠 만일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샤넬 가격이 샤넬 백 하나가 천만원인데 여기서 백 가격을 샤넬이 갑자기 어 우리 백 하나에 우리 백만원으로 내릴게요 전 그럼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폭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재화에 대해서 이제 미래 성장 가치나 그 재화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는 건데 배터리 안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배터리는 우리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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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고쳐 죽어도 배터리는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디램 반도체는 절대 죽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배터리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동차의 형태는 바뀔 수 있겠죠 나중에 바퀴가 빠져서 진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는 에너지원은 그대로 있겠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